아 그러세요. 그리고 이제 젖병. 이유식을 시작하면 젖병을 먹여야 된다고. 그전에 모유수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젖병을 삶으면 젖병 삶는 것도 있어요. 이렇게 거꾸로 딱 꼽아가지고 중탕으로 삶는 게 있어요. 그거를 이제 매번 해주는데 그날은 제가 빠뜨렸어요. 집사람이 그걸 삶는데 잠깐 청소하고 그러는데 좁은 방에 그 거실에 그 저기 열 몇 평짜리 아파트니까 갑자기 뽀얀한데 비닐을 타는 냄새가 나는 거예요. 산업 폐기물 태우는 냄새가 나가봤더니 젖병을 삶아서 밑에 물이 다 쫄아가지고 젖병이 타기 시작한 거예요. 아이고 놀러붙어가지고. 네. 뭐하고 있는지 아세요? 자요. 아니 근데 그때는 굉장히 졸려요. 아니 그리고 연년생 키워봐야 얼마나 힘든데 낮에 아무리 잘 키우시게 이쪽에서 키우셨을 것 같아요. 아니 큰애는 그래서 제가 정말 거의 한 6개월 동안은 제가 다 키웠죠. 그냥 그때 이제 다행인 게 그 제가 그때 공중고군이라서 시간이 많았어요. 그래갖고 그때는 첫 애는 내가 많이 해줬어요. 저도 이제 아내 아무래도 시간이 많아서 아내를 많이 도와줬습니다. 한 달 정도는 제가 기저귀를 다 채웠어요. 아내는 이제 몸조리만 할 수 있게 배려해주고 제가 한 달 있다가 이제 급한 약속이 생겨서 얼른 몸을 씻으려고 들어가는데 아이가 이제 변을 본 거예요. 그래서 얘기를 했죠. 여보 미안한데 지금 약속 시간이 너무 내가 촉박해서 그러니까 소연 씨한테 기저귀 좀 갈아줘요. 미안해요. 샤워하고 딱 나왔는데 애가 이렇게 그런데 뭔가 어색하고 애가 좀 칭얼거리고 불편해하는 거예요. 갈아줬는데? 갈아줬는데 그래서 왜 그래? 추한아 왜 그래? 하고 딱 봤더니 엉덩이가 여기 앞에 이렇게 딱 와 있는 거예요. 제가 봤을 때는 엉덩이에서 어? 보니까 기저귀를 거꾸로. 아 불룩하게 엉덩이 부분이 앞으로. 네. 기저귀를 정 방향대로 안 하고 이렇게 뒤집어서 해놨더라고요. 아 그거 보고 이제 정말 저는 처음에 되게 당황스러워. 기절 초풍할 노릇이구나. 그거는 저는 애를 안 날려봐도 저 그 정도는 하는데요. 맞습니다. 그게 남아용, 여아용, 남녀 공용이 있고 다 이렇게 체형에 맞게 기저귀가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뒤집어 놨으니 애기도 얼마나 불편했겠습니까? 사실 그게 다 사연이 있는 게 출산 용품 준비할 때 저는 굉장히 성격이 이렇게 좀 다 미리 준비해 놓는 스타일이어서 정말 뭐 하나도 안 빼고 다 철저히 준비를 했어요. 미리. 근데 기저귀나 물티슈는 미리 사놓으면 안 좋대요. 그게 또 유통기한이 있고 그래서 저 사람이 자기가 애기를 위해서 청기저귀를 써야 되겠대요. 그게 너무 힘들다더라. 일회용 기저귀를 나는 쓰고 싶다 그랬더니 막 전체 소리를 지르면서 엄마가 기대돼서야 되리냐고 막 이러면서 소리를 크게 내더라고요. 정성도 없고 그러니까 청기저귀 하나 못 봐냐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러고 멧돼지로 빙의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멧돼지 오르막이랑 그래가지고 정말 어떻게 해요. 이제 천을 끊어야 되니까 그래서 엄마랑 정말 힘들게 천을 구해서 정말 이만큼을 해놨어요. 근데 그중에 단 한 장도 안 쓰고 뭐야 자기가 한다면서. 자기가 하려고 하다가 이걸 안 하고 그걸 사왔더라고요. 일회용 기저귀를. 써보지도 않고? 써보지도 않고 한 번도 돼 보지도 않고. 진짜 뭐야. 아니요 그게 왜 그러냐면요. 변을 생각했을 때 대부분 황금변을 봤다. 황금변을 봤어요. 근데 저는 진짜 황금이 나오는 줄 알았어요. 방송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뭔가 이렇게 찾아보니까 이거를 햇빛에 살짝 말리면 이렇게 탁 털면 탁 떨어지니까 그걸 떨어서 변기에 버리고 빨리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는데 병원에서 분만을 하고 나와서 변을 갈아주는 걸 봤는데 변형체가 없는 거예요. 이 약간 액체도 아닌 것이 묽은 게 이렇게 나와 있는 거. 그걸 보니까 이거를 천 기저귀를 쓰면서 이걸 빨아서 소화를 하려면은 정말 쉽지가 않겠구나. 이건 불가능한 일이구나. 라는 생각을 해서 제가 그거를 포기를 하고 이제 기저귀를 들고 와서 제가 한 말이 있었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한 달 동안 제가 기저귀를 갈았던 거죠. 저는 이제 송진호 씨가 웬일인가요? 요즘에는 공의 기저귀를 많이 쓰는데 저는 이제 그 애기도 기저귀발진이 생기니까 천 기저귀로 이제 삶아서 씹니다. 빨래는 누가 해요? 빨래는. 제가 해주에 누가 해요? Wieder두 OK athletes. 제 똥 기저귀를 빠는 거예요? 이게 똥 기저귀를 어떻게 빠는 거예요? 내가 똥을 싸잖아요. 그런데 그런데 이준가 양변기가 있으니까 일단 고기다 넣어서... 일단 ート으로 이렇게ья. 그래서 흔는데 일단 Amelia provided.. 그니까 그 다음에 먼저 내리고 그 다음에 다시 빨아서 삶으면 돼요. 간단해요. archiving seems to a couple of shiities. 그래서 그거를 내일 이삼씩 삶아야 돼요. 그다음에 삶고 그러고 난 다음은 잘 개서 한번 닦아가면서 고무 주도 끼워야 되니까 기저귀가 하루에 몇 개나 쓴 거예요? 한입병 씨가 한 번 쓴 거